입구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. 안전운전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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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먹자. 안전운전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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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먼저 달래올까? 잘 먹겠습니다 이게 엄마 거 아니야? 이게 치즈로, 그게 치즈로 있는데, 그치? 이거 또 두툼한 게 치즈로 이 놈도 해 먹어 이 놈도 해 먹어 오, 스피드 내꺼냈어 됐어 됐어 잘 먹을게 잘 먹겠습니다 자기, 통카스 먹어 바삭바삭하다 fondo요 도전 이 장소는 어떻게 해야지? 비록비가 비싼 거야 대기밥 하나 더 시켜 먹어야지 이 장소는 고춧가루 매운 고춧가루 존맛 강한에 고춧가루 김고추 그럼 벌써 먹어도 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